해바라기 형은 빠져있어 뒤지기 싫으면 아 아 진짜 한 번이라도 정전기 불 꺼져라 형이 왜 꺼져버리 야 진짜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아 좀 빠져있어 어? 그렇게 다 그렇게 다 버려야만 속이 시원했냐 아 이 쓰레기 2번 뿐이다 감사합니다 네 영혼은 내 것이다 이 쓰레기 게임을 내가 4105편이나 했네 아이고 몸집은 작집 엄청 파악하다고 진짜 4105편이야 아이고 내 인생 4105파네 아이고 5분만 투자했으면 내가 영어를 마스터하고 언어 하나를 더 배웠을텐데 4105판동안 인생이 날라갔네 아이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아이고 이러면 제가 좋죠 여기서 라카리 지옥사냥개로 여왕 자비스와 식기골렘을 빼고 두 개를 버리네 이런 여기서 서큐버스를 먼저 내고 그러면 빼고 또 버리네 이 터지같은 게임 진짜 이 빼이같은 게임 이런 미친 게임을 만나 돌아온다 진짜 이걸 버리네 이게 진짜 어? 이걸 버려버린다 이 미친 게임이 어? 이 미친 게임이 진짜 어? 이 미친 게임이 진짜 아